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오늘 저는 업무 때문에 주주총회를 참석을 못했는데 아시아경제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주주총회 결과를 기사로 내보냈네요. 같이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의 등기사직을 내려놓는 서정진 명예회장이 26일 주총회에서 마지막 소회를 밝혔다. 서정진 명예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 3사가 코로나19 항제치료제를 제외한 기존 제품만으로 올해 영업이익 2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기존 제품만으로 영업이익 2조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다 멀티플 얼마를 곱하시면 세계세의 시가총액이 나오겠죠. 각자 멀티플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40에서 한 50정도는 줘도 될 것 같은데. 이를 통해 글로벌 제약사 25위 2030년에는 10위권으로 발톱하겠다는 목표다. 서 명예회장은 현재 임상중인 제품만 5개가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지속적으로 제품과 매출, 이익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건 정확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회사의 주가는 회사의 성장과 매출, 영업이익에 마치 따라서 성장하게 되어있죠.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등 3개 사이 합병 절차도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서 명예회장은 연내 3사 합병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착실하게 준비지행이라며 이에 관계를 위한 합병이 아닌 만큼 주주분들도 순조롭게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건 그 서 회장께서 주주총회 끝나고 Q&A 세션에서 이렇게 부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밤 렉키로나 EMA CHMP 사용 결과 발표도 얘기를 하셨다고 그랬죠. 이날 주총회 최대 관심사는 단연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렉키로나였다. 이르면 이날 밤 렉키로나주에 대한 유럽의양품청 양문사용자문위원회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서 명예회장은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에 EMA나 사이트를 통해 해당 결과가 EMA를 통해 오픈될 것이라며 그간 셀트리온 쪽으로 온 질문들을 보면 결과를 추정할 수 있는 데 좋은 소식으로 올 수 있는 증비를 보였다. 확정적인 것은 기다려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렉키로나주 수출협상을 7개 나라와 진행중이며 경쟁치료제의 약 85% 가격으로 공급하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렉키로나주 수출협상을 7개 나라와 진행중이고 경쟁치료제의 약 85% 지금 일라이 릴리와 레이 제네레론이 2500달러 전후로 해서 지금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20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240만원 전후가 되겠네요. 다만 서 명예회장은 항체 치료제의 수익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자제해질 것을 당부했다. 그는 항체 치료제는 코로나19가 극심한 경우를 대비한 일시적 제품이라면 물론 회사가 이익을 보기 위해 하는 것도 있지만 제약사로서 사회적 책임을 위해 하는 의미도 있는 만큼 너무 큰 기대는 갖지 말아달라고 설명했다. 이거는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또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것도 얘기를 하셨는데 남아공에서 1,2상 시험을 함께 추진하고 이후 승인을 받아 임상 3상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서 명예회장은 인체 임상에 들어가는 시기가 6월 초께로 예상된다며 3개월 후엔 임상 1,2상 데이터를 낼 정도의 환자 모집이 끝나고 올 4분기 초에는 남아공변의 치료제까지 추가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미국 FDA 승인 준비하는 것은 EMA 품목허가 절차 후에 FDA 승인을 준비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는 긴급사양 승인은 해당 국가의 상황에 맞춰 진행되는데 미국은 자아국민용 캐파를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EMA 절차가 마무리되면 데이터를 다시 정리해 FDA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칠 것이다. 라고 했다. 이 김지희 기자가 아주 좀 중요한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기사를 썼네요. 잠시 후 8시에 우리끼리 주주총회 한번 하시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